자, 그 화가는 나의 집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렸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end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확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make 더하기 명사, 5형식이 아니라 3형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made, 정확한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accurate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나의 집에 대한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죠? and, 자, 나에게 그것을 showed, 이번에는 show가 to me가 이렇게 사용된 걸 보니까 3형식 show를 쓴 거예요.